문제 접근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 모든 강의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1, 2, 3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강의죠. 문제 접근의 원리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요. 문제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번역과가 아닙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겨 놓는 그런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자 뭐예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영어 문제 풀 때요. 접근할 때 가장 많은 질문 또는 가장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적이 뭐냐면요. 이럴 때입니다.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그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자기가 글 읽을 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4번 찍었어. 3번은 왜 안 돼요? 맨날 물어봅니다.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력이 아니라 독해력이 없는 겁니다. 한번 다시. 예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단어를 나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요. 아니 해석 능력도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해. 어쩔 땐 학교 내신 시험 보면 내가 더 잘 나와. 근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보다 훨씬 잘 나오는 학생 있지 않아요?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건데. 반드시 있습니다. 참고로요.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학생은요. 물어본 것만 답한 학생이고요. 미안해요. 이 학생이 불쌍한 학생이에요. 의도대로 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먼저 제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번역과 시험이고 해석 능력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꾼 능력을 원하는 시험이었으면요. 이겁니다. 모든 유형을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내면 돼요. 고난도의 일치 불일치는 식으로. 근데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대입학 종종 틀리는 학생이 되게 많죠. 1등급 나온 학생들도 대입학 23번이나 24번은 종종 틀립니다. 요양문 있죠. 이거 왜 틀린지 아세요? 이거 중에 답인 건 알겠는 거예요. 주제가 뭐니를 물어봅니다. 주제가 뭐니. 다시 한 번. 요양문하고 대입학이 물어보는 내용은 주제가 그래서 뭔데. 그러면 이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건 평균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문장을 내가 여기에 있는 약 170개 단어입니다.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한 다음에 풀게 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주제가 뭐냐 할 땐 어떠한 글도 소재 결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소재 주장 결론으로 풀면 오답에 절대 안 아끼입니다. 이것만 답이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읽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의미는 뭐게? 줄거리만 따라. 대충 이런 줄거리군 하고 흐르만 따라가는 거고요. 선지를 보기 전에 소재 주장 결론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업에 주제문찾기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수능의 35번의 무감과 30번의 어휘 있죠. 이거요. 30번의 어휘는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데요. 학생들도 오해하더라고요. 막연하게 틀린 게 아니고요. 무슨 위아래 위아래 관계가 아니에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시 한 번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예요. 주제에서 그건 뭐예요? 주제문을 찰 줄 알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대입학이 가장 기본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주제문찾기 연습이 된 학생들은요. 대입학 안 틀립니다. 소재 주장 결론 어휘랑 무감은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뭔데 그러면 장문독회 41 42번 특히나 장문독회 42번은 정답률이 거의 빈칸급이에요. 항상 정답률이 한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일단 길어요. 일단 까먹나 봐요. 둘째 너무 긴 문장을 막 어휘까지 동시에 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되게 쉬운데 41번의 출제이돈은 뭐지? 대입학이잖아요. 제목이 뭐니? 42번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가 뭐니예요. 42번은 의도가 뭐죠? 밑줄 어휘죠.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이걸 동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길게 준 거예요. 야, 주제가 뭔데? 근데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뭔데? 이걸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럼 공통점이 있네요? 주제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 거구나, 이게.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된 거구나. 그냥 눈으로 봤구나. 어느 게 필자의 정말 주제인지를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쭉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읽은 거예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됐으니.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21번의 밑줄을 입학.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하고 밑줄을 입학은 축제에 똑같은데요. 빈칸이 정답률이 제일 낮죠. 왜요? 속대말로 얘기하면 무지성으로 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대교를 온 겁니다. 빈칸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요. 딱 두 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제 관련성.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위아래 관계예요. 어떤 글의 주제를 명확히 알아요. 위아래 관계를 알아요.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주제가 뭐니예요, 전부 다. 아, 이게 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주제 파악하는 문제였구나. 빈칸이라는 게 대입하기를 해서 기본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되는 학생들은요. 주제문이 뭔지 아는 거예요. 빈칸, 주제가 뭐니? 나 주제 알아. 위아래 관계를 알아? 오답 다 지워집니다. 마지막, 이제 주제랑 관계없는 유형이 딱 이게 남았습니다. 물론 어법이랑 일치 불일치는 뺀 겁니다. 순 3문제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장문독회 41, 42번이에요. 순 4과 장문독회 42번은요. 주제문 찾을 필요가 없죠. 뭐예요?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니인데 문제를 이렇게 안 푼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니?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니? 어떻게 풀면 되게 쉬운 문제였을게. 수식어고 다 빼보세요. 글이 왜 안 보입니까? 뭐냐면 뼈대만 남기잖아요. 자,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고 다 빼면 왜곡생입니다, 해석에.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나 누구하고 무엇은 주어, 목조랑 겹치거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시간, 장소, 방법, 미우입니다. 모든 문장을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세요. 문장, 문장을 남기면요. 잡종을 다 제거합니다. 수식어 뺍니다. 뼈대가 보이면, 줄거리만 잡히면 이것밖에 답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이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본 대로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요. 순서와 삽입과 장문독해 41번, 42번은요. 주제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줄거리상 적절한 거니까 줄거리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줄거리는 따라가는 거 맞지만 주제 관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셔야 되죠? 줄거리 잡기 먼저 합니다. 키워드 잡기예요. 자, 우리 흔히 경험하는 거 있죠?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쭉 읽다가 가운데쯤 되면 이럴 때 있지 않니?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겪는 거니까. 그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키워드를 안 잡는 거예요. 줄거리를 안 잡는 거예요. 국어 문제 풀 때는 많은 학생들이 키워드를 잡잖아요. 혹시 국어 문제 키워드 안 잡으세요? 그럼 국어 점수도 나와 쓸 리가 없는데요, 그거. 반드시 키워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수업합니다. 뼈대와 수식어구 구분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채화시켜야 돼요. 뼈대의 수식어구 구분한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 하자는 바대로 따라 뼈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장담합니다. 우리 이 강의 18강 끝날 때쯤 자기 혼자 못하는 학생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일단 키워드 잡아서 줄거리 잡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순산문제도 문제지만 나무주형도 줄거리는 따라가야 한단 말이야. 두 번째, 순산문제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죠? 주제 관련이죠. 주제문 찾기 합니다. 주제문 찾는 게 국어와 영어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훨씬 쉽습니다. 문장이 6개밖에 없죠. 주제문 찾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이건 제가 100% 약속합니다. 나랑 18강 수업하고 나서 주제문을 자기 혼자 찾지 못한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수백 번을 말하기 때문에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아, 이거 주제문이야. 이거 주제문이야. 주제문 찾기 한 다음에 채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아, 근거 문장은 내가 세 번을 받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소재 주장 결론, 이게 근건데 근거 아닌 문장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워. 두 번까지 읽는 게 마지막이에요. 대충 이런 말이구나. 나 힘 빼야지. 나 이게 주제문인 거 아니까. 뭐예요?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해서 강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이거예요. 문제 접근의 원리가 그냥 문제풀이 리딩,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간혹 팁을 드립니다. 스킬도 드리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얘들아, 영어 스킬 중요하지 않아. 어휘되고 해석되면 끝나. 그래서 해석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끊어 읽기 묶어있는 게 아니라 키워드 잡고 필자가 말하고 하자는 말을 놓치지 않고 줄거리 따라가는 게 그게 해석입니다. 어휘되고 해석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문제풀이 공부예요. 스킬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이 바로 이런 수업이에요. 내가 18강, 제가 아마 수강경 보시면 압니다. 학생들이 가장 점수가 많이 올라간 우리 강의 내용이고요. 자, 추천대산 학생입니다. 고3, N수 학생이면 아휴, 진짜 미니몸으로 3등급이에요. 4등급 학생은 못 듣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진짜 내리고 내려서 3등급까지만 가능하다 얘기한 거야. 3등급 학생들도 자, 초반에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는 6, 9수능의 기출문제인데요. 난이도 있는 걸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고2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 미리 좀 하고 싶고요. 저 1등급 아,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저도 고2 드라고 하지만 거의 고3과 N수생이죠. 자, 이거 무조건 듣는데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저 3등급 안 되고 저 60표반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 강의에서 그 전 강의라고 하는 건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을 수강한 학생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3등급 이상. 개강일은 12월 초입니다. 진짜 초예요. 아마 12월 1일, 2일 이쯤 될 것 같고요. 강의 수는 18강이에요. 약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강의 수를 좀 늘렸습니다. 이유는 좀 더 꼼꼼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강의는 18강이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추천 공부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재 첫 번째 문제 파트인데요. 출처 써 있고요. 문제, 어휘, 손지. 수업은 오른쪽 페이지에 요걸로 합니다. 한 장을 딱 넘기면요. 왼쪽 페이지에 한 줄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한 줄 해석 이거 괜히 준 게 아니고요. 키워드 잡기입니다. 뭐예요? 줄거리 따라가기예요. 눈으로 가로 열고 닫고 구멍 놓기가 아니라 동그라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뭐는 뭐뭐다 동그라미 치면서 읽습니다. 키워드를 잡습니다. 일부러 2, 3일쯤 있다가 까먹을 수 까먹을 것 같아쯤 되면 자기 혼자 키워드를 잡고 문장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줄거리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는요. 우리 바로 앞에 페이지에 수업을 했잖아요.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는 거 내가 18강 동안에 여러분이 100% 채화시키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키워드만 잡는 게 아니라 제가 1강부터 주제문 찾기 연습 이론 수업이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이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수업한 걸 보면 안 돼. 수업한 걸로 보면 어디에 주제문이 표시되는지 알잖아. 그럼 자기가 이게 주제문인지 알아서 한 건지 내가 필기했기 때문에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한 3일쯤 있다가 줄거리 잡으면서 아, 선생님 이게 주제문이에요. 다시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약속드렸잖아요. 18강 끝났을 때 자기가 줄거리를 못 잡는다던가 줄거리 안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문 찾지 못하나 쓰는데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재가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내용 똑같아요. 음 문제 어휘 선지 근데 워크북이잖아요. 아, 자기가 풀었으면 채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대입학을 공부했으면 반드시 워크북의 대입학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됩니다. 안 풀어봤던 문제를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자 뭐가 있냐면 스토리라인도 자 여러분이 잡으시는 건 맞지만 답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주제문이야 이건 소재야 이건 결론이야 근거 파트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푼 다음에 아, 이게 근거 문장 여기에 있구나 아, 이게 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부대용을 자기가 스스로 줄거리 잡는 걸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문제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18강으로 충분히 채활했기 때문에 직접 문제풀이 해보라는 얘기고요 자, 손지 있고요 해석과 해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버전까지는 저희가 해설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전부터는 해설까지 넣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선 이거예요. 빈손삽 오답재격의 원리입니다. 추천 강의입니다. 문제접근의 원리 끝나면 보통 학생들이 우리 교재 안에도 빈손삽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 저 이것만 집중적으로 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빈손삽 오답재격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파이널 엑스레이 정도 또는 엔제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선생님 어 저 진짜 문제풀이 방법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제 이도를 몰랐습니다. 저 줄거리 잡는 거 배워본 적 없음 아마 배운 적 없을 겁니다. 저 주제문 찾는 거 배운 적 없어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18강 만에 점수 바뀌는 거를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